강원도 홍천군 출신의 유명 트로트 가수 금잔디가 최근 30억 원대 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주해 화제를 모았다. 이것은 새로운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의 성공과 노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홍천군에서 태어나고 자란 금잔디는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오랜 공백 끝에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돌아온 금잔디는 현재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금잔디의 새로운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품격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고 그녀의 삶과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 넓은 공간은 모두 절묘하게 갖추어져 있어 금잔디가 성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잔디가 새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경력 면에서 금잔디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바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출연료는 행사당 1,300만 원 안팎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그녀의 높아지는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녀의 기술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금잔디는 방송, 콘서트 출연은 물론 다수의 광고에도 러브콜을 받으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무대 위 그녀의 사려 깊음과 열정 그리고 팬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금잔디의 음악 경력은 히트와 인상적인 연주 실력과 연관되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이어서 언제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녀의 노래는 종종 깊은 감정과 특별한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의 마음 속에 그녀의 위치를 확증합니다. 펜트하우스로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금잔디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예술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정은 직업적 성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인생에서 가족과 상호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팬과 커뮤니티에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금잔디는 앞으로도 활발한 음악활동으로 빛나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노력과 가족 사랑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견고한 기초임을 입증했습니다. 재능뿐 아니라 감동까지 주는 예술가 금잔디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재능뿐 아니라 감동까지 주는 예술가 금잔디는 따뜻한 것입니다.